자 이번 시간에는 fina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abstract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을 강제하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라고 한다면 이 final은 abstract와는 대칭점에 있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변경, 상속이나 또는 변경을 금지하는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final의 용도를 알아두고요. 코드를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채워가도록 하죠. 자 우선은 final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지금 사용할 예제는 class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 토픽의 첫 번째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이 예제는 무엇이냐면, 이 calculator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원주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calculator 클래스에 pi라고 하는 상수를 지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static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자 pi라고 하는 필드의 값이 3.14이고 그것을 static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static으로 지정했던 이때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자 이 pi라고 하는 이 값에 들어있는 3.14라고 하는 이 원주율은 이 모든 인스턴스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바뀌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 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static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바뀌지 않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법적인 또는 기능적인 서포트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pi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3.14라는 값을 원한다면 수정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사용하는 쪽에서 그런데 이 3.14라는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바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 값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3.14라는 값이 지정되어 있는 pi의 값은 한번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바뀔 수 없는 상수가 됩니다. 고정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setOfferLens에서 calculator.pi는 6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실행을 시키면 이것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pi의 값은 3.14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파이널로 확정했기 때문에 고정시켜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calculator에 있는 pi 값을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면 그것을 자바는 거부한다는 것이죠. 또는 이 메소드를 자 이 클래스 바깥쪽에서도 calculator.pi는 10을 하면 이것 역시도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왜냐? 파이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필드에서의 파이널의 의미고요. 필드에서의 파이널의 의미는 값을 한번 세팅된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는 뜻이고요. 자 메소드에서 파이널의 의미는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빈도수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파이널은 제가 조금 가볍게 수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클래스 A를 정의했고요. 그 클래스 A에 B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B라는 메소드는 파이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래스 A를 상속한 클래스 B를 만들었을 때 그 클래스 B에서 클래스 A의 메소드 B를 상속이 아니라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 클래스 B가 파이널로 지정이 되어 있고 파이널로 지정이 되면 상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이 아니라 오버라이딩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클래스도 파이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라는 클래스를 파이널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extends C를 해서 C를 상속한 D라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 역시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 C라는 클래스를 파이널로 지정해서 더 이상 상속할 수 없도록 상속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